자 여러분 이제 첫째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과연 공시법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제가 가리키는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말 그대로 뭐예요? 공적 장부를 국가가 만들어서 보이시자 널리 보여준다 이게 공시법이에요 공시법이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헌법이니 민법이니 민사소송법이니 이렇게 법은 있는데 공시법이란 법은 없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필요해서 만들어진 조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공시법을 두 개로 나눠보면 일단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부동산 등기법이 있어요 국가가 뭘 만들어서 등기부 만들어서 이 등기부 만들어서 뭐예요? 널리 세양스란 사람들한테 부동산 뭐하고 싶으면? 부동산 사고 싶으면 등기부 보고 권리사항에 소유권이 누군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남의 집 뭐예요? 그런데 남의 집 주택임대차 임대차 계약을 매질라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실무적으로 얘기하면 남의 집 전세 들어가려면 뭘 보고 혹시 그 집에 담보 저당권 등기가 돼 있는가 그거 확인하려면 등기부 을구 보고 이 건물 소유권자가 은행에 돈을 얼마나 빌려는가 그거 확인하라니까 등기법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우리가 보통 국가가 이제 뭐예요? 소관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세금을 거둘려면 대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토지대장이면 대장 이 대장을 만드는데 대장에는 뭐예요? 토지표시 사항이 중요해요 지본이 맞는가? 지목이 맞는가? 면적이 어떻게 되는가 있죠? 등기부는 뭐예요? 권리를 보고 이 토지표시 사항은 지적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그래서 공간정보 관리법이라고 줄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공간정보 관리법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더 줄여서 뭐예요? 수업 시간에는 지적 지적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뭐예요? 국가가 이 두 가지를 만들어서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가 난 법률에서 지적 파트에서 지적 공부를 만들고 뭘 만들고?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한마디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만들고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뭘 만들어요? 부동산 등기부를 만들어요 등기부 표제부 값고 이렇게 등기부 만들죠? 등기부를 만들어서 자 이렇게 지적 공부 대장, 대표적인 게 토지대장 대장 만들고 등기부 만들어서 널리 국민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부동산, 부동산을 사고 싶은 사람 남한채 전월세 들어갈 사람은 뭐예요? 뭘 확인하라고 이거 등기부 공부인지 확인해서 매매를 할 사람은 등기부하고 등기부하고 공부가 맞는가 확인해서인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필요해서 공인중개사는 뭘 볼 줄 알아야 되니까 대장하고 등기부를 볼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왜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공시법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놓고 말을 하나 만들어놓고 뭐하고 뭐라고 합쳤어요? 부동산 등기법하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두 법을 붙여서 공시법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24문제 그 다음에 세법 16문제 합쳐가지고 40문제 그러니까 한 감옥에 40문제에 두 가지 뭐예요? 두 가지 감옥을 붙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 그 내용을 보면 예컨대 만약에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다를 매립합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바다를 이게 매립해서 땅이 새로 생겼죠? 우리가 이건 뭐예요? 땅 아니 뭐라고 토지가 새로 생겼다 얘기해요 토지가 토지가 생겼다니까 그러면 이 땅에다 국가는 뭘 거둬야 돼요? 세금을 거둬야 돼요 세금을 걷죠? 그럼 우리가 그 세금이 우리 보통 뭐예요? 재산세라고 얘기합니다 재산세 재산세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보통 뭐예요? 건물분재산세는 건물분재산세는 언제 걷느냐 건물재산세는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건물분재산세는 몇월달이 되냐 그러면 자기는 내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몇월달이 되는지 그 지나다니면 뭐예요? 지나다니면 프랜카도 걸리고 무슨 달은? 무슨 달은 뭐예요? 자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달입니다 재산세는 압부 내립니다 막 저기해요 근데 기억이 안 난다는 게 그 차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왜 낳는지 다 알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나라 살림을 내면 세금 얻어서 돈을 확보해야지만 살림을 할 수 있다는 거 다 알아요 내면서도 알고 낼 때 뭐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재산세가 올라왔는지 막 입에서 투덕투덕 하면서 다 냅니다 근데 정작 내는데 시험 문제 나면 못 찍어 몇월달이 되는지 이거 세 번 문제잖아 근데 젊은 친구들은 안 내 낼 리가 없지 젊은 친구들 부동산이 없는데 어떻게 내겠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야 되는데 부모님이 내지 근데 맞아 왜 그냥 외우니까 그 차이예요 그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해를 다 하는데 시험 문제 나면 틀리는 이유가 뭘 안 해서 암기를 안 해서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건물 문제는 건물이니까 이게 몇월달이 건물이니까 이게 7월에 하는 거예요 기준은 6월이에요 기준은 6월이에요 세금 문제 난다고 7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예외적으로 그래서 뭐예요 원래 권리자가 내는데 누가 내는 건데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데 만약에 6월 이전에 부동산을 팔게 되면 누가 낼 수도 있어요 매수자가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등기할 때 이전 등기할 때는 원래 권리자가 주소증명서만 내야 되는데 의무자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 차이 그 하여튼 그건 뭐 나중에 배울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건물은 7월달에 세금을 낸다 그럼 토지 토지의 재산서 있죠 토지 지지조치 무슨 옛날에 무슨 노래도 있어요 지지지지 이런 노래도 있죠 영어로 지하게 되면 이게 지가 이게 9월이에요 9월 9월달에 토지는 9월달에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외우게 되면 기억이 오래가요 기억도 오래가고 답도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왜 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유 왜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중개사 자격시험은 항상 뭐라고 결과 있죠 날짜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시험 문제 중요한 거니까 내용을 충분히 이제 이해를 시킬 거예요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하라고 그 다음에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세금을 받으려면 뭘 해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공부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대장을 만듭니다 토지 대장 대장을 만든다는 얘기에요 그 대장이 네모랗게 생겼는데 이 땅에 어디 있어요 충청남도 소총군 장옥산이 있습니다 왜 하필 그렇게 많은 지명 중에서 왜 충청남도 소총군 장옥산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생각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제가 태어나서 한 달 동안 살고 이제 서울로 왔는데 한 달 살던 자 출생지 옛날에 다니면 이게 본족지라고 얘기하죠 이 본족지가 충청구에요 그 다음에 땅번호 아까 얘기했어요 땅번호 지번호 꺾고 올리면 번지라고 그랬죠 지번이 백번지에요 지목이 답이에요 왜 이 땅에다 모였어요 이거 자 물을 상식으로 직접 이용하고 벼, 연,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토지 답이에요 이게 지목이에요 이 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면적을 측량해 보니까 얼마에요 5배 제곱미터에요 생각해보세요 이 땅의 토지에 대해서 면적을 산출했어요 그 산출하면 어디 가로와 뭐라고 이거 세로 있죠 가로 세로 이 가로 세로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가로와 곱하기 세로 하게 되면 측량에서 거리를 계산하고 가로기 세로 곱하게 되면 면적이 산출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보게 되면 그 어렸을 때 지금 어렸을 때 우리 산수라고 얘기했죠 어렸을 때는 수학 배우는데 자 이등변 있죠 이등변 삼각형 한반대로 삼각형에 대해서 이 삼각형에 대해서 면적을 산출하라 하게 되면 자 우리는 옛날에 이런 식으로 원리를 딱 이해를 하게 되면 가내도 돼요 근데 초등학교 때 2학년 때 그게 원리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각형의 반은 삼각형이니까 이 삼각형은 뭐라고 사각형이 자 이 가로 세로니까 이 삼각형은 뭐라고 밑변 곱하기 높이죠 밑변 곱하기 높이 사각형이 반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나누기 2 아니면 곱하기 2분의 1 얘기잖아요 이런 원리를 나누면 안해도 돼요 원리가 다 이해가 되니까 근데 그 짧은 기간 내에 그 원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막 그 안해온다고 조 맞으니까 외웠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그거 못 외우면 때린다 그래서 안 맞으려고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하도 어렸을 때부터 맞어갖고 공부를 배웠던 입장이라 안 맞으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때려가면서 좀 하세요 하여튼 그래서 자 이게 면적입니다 그러면 자 일단 세금 받으려면 자 누구한테 이 면적에 비례해서 개별공식까지 받는데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소유권자한테 받아야죠 땅 소유자한테 이걸 바로 그래서 바다를 매립하거나 신축 건물을 짓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해요 원시취득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예요 이 사람한테 뭐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세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럼 이제 뭐예요 이렇게 대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대장이 만들어지면 이제 뭐예요 천 년 만년을 이 사람이 안 죽고 살고 있으면 이 사람도 계속 세금 나라 그랬죠 근데 얘가 뭐예요 이제 사망해요 그럼 이제 뭐가 이뤄져요 상속이 이뤄져요 그래서 민법 997조예요 자 그럼 민법 997조에 뭐라 정했냐면 피상속의 사망으로 상속은 개시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누구한테 상속은 개시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거 상속인한테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 공부하다 보면 자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인지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것도 외워야 돼요 왜 시험을 하는데 갑자기 어?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인지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인지 순간적으로 헷갈릴 때가 있어 공부하는 자세는 그거예요 공부하는 자세는 이 찍는 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머릿속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가끔가다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이게 EPP자예요 EPP자 하여튼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되니까 이 자식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사망하시면 그냥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승계취득이라고 얘기해요 어?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이 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농사짓고 살면 되는데 어?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제 병이라는 손자 새끼가 있죠 요 지금 뭐예요 우리 조상당은 3대를 못 간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1대 1대 3대 되면 이게 팔아먹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한다 아니게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뭐예요 땅을 파는 거예요 토지를 나중에 팔고 싶을 때는 토지를 판다 땅을 판다 어? 토지를 뭐예요 자 판다 라고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토지를 판다 이렇게 안 나와요 예 토지는 뭐래요 바로 이게 바로 뭐라고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자니까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민법 법률 규정에서 어? 법률 규정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물건이에요 물건 물건 그래서 이 물건을 뭐예요 물건을 뭐 한다고 이 변동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물건 변동은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등기가 필요한 거예요 등기 등기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부에 이전등기를 안 해놓으면 소유권을 판 게 아니에요 계약 뭐 옛날과 틀리다니까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 손자 새끼가 이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무슨 등기 신청한다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소유권 무슨 등기를 보존등기를 신청해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자 돌아하신 분이 등기하면 안 되니까 살아있는 뭐라고 병이라는 사람이 신청인이고 이 뒤에 뭐예요 가족관계 등록부를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이제 등기관이 이 신청서하고 이 대장도 보고 첨부서를 보죠 왜 대장은 뭐로 돼 있으니까 대장은 당연히 뭐예요 돌아가신 갑으로 돼 있으니까 가족관계 등록부 첨부해야 돼요 첨부하게 되면 등기관이 등기부에다 이제 뭐예요 표제부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갑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을구를 만들고 을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등기부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제부 갑구 을구 했는데 왜 도대체 표제부는 표시니까 표제부는 표시니까 자 분명히 부동산을 하나 했어요 자 국가가 뭐예요 등기법하고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관한 법을 만들어갖고 자 장부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대장이고 하나는 등기부고 그러면 등기부 만드는데 자 이 등기부는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표제부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표제부는 말 그대로 이 대장의 표시상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나 아마 참가자 여기다가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대로 여기 뭐예요 1번 표시번호 1번에서 그 다음에 충청도 그 다음에 뭐예요 100 다 면제 얼마라고 500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표제부 대장의 토지 표시상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갚구는 뭐예요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갚구 이 갚구를 우리가 갚구를 뭐라고 1번에서 소유권 보존된 게 한다고 얘기해요 자 손자병이 이제 보존된 게 있죠 왜 도대체 갚구라고 하느냐 그럼 갚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일본 놈들이 와서 만들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본 놈들이 만든 걸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갚구란 말은 뭐냐면 옛날 일본 시대 때는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1, 2, 3, 4라고 쓰죠 1, 2, 3, 4 1타, 2타 뭐 이렇게 1타 강사 뭐 이렇게 얘기하고 1, 2, 3, 4에요 근데 옛날에는 뭐예요 1, 2, 3, 4라고 하지 않고 옛날 이번 시대 때는 뭐예요 갑을, 병전, 무기, 경신, 인기 이런 식으로 수치를 따졌어요 그러니까 큰아들 태어나면 갑진이에요 둘짜들 태어나면 을진이고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도 제 친척 중에 큰 분이 뭐예요 당숙 어른이 갑진이 두 번째 당숙이 을자 진짜 을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갑을 병정해요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갑구는 뭐예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거예요 을구는 소유권이 아닌 뭐예요 지상권, 지효권, 전세권, 저당권 자 이렇게 써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15년, 20년 가까이 됐죠 어느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5월 달에 와서 공부를 26살 먹은 친구들 5월 달에 와서 공부하는데 갑자기 수업 시간에 와서 이제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와서 물어봐요 교수님이 얘기하신 등기부 표제부, 갑굴구 이렇게 이해가 된답니다 갑자기 멈침뿐침면서 그러면 병국가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강의하면서 병국이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길래 그 친구가 처음이라 갑자기 뭐예요 뒷통선을 맞은 것 같은 뻥 해갖고 속을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내가 받아본 지 기억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데 없는 것 같아갖고 걔한테 다시는 그런 질문을 못하게 하려고 걔 앞에서 이제 어떤 강력한 모션을 취했습니다 어떻게 취했냐면요 딱 이렇게 했습니다 병국 없다 딱 그래서 딱 해갖고 절대 네가 죽을 때까지 병국은 안 나온다고 내가 얘기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참 힘들겠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재수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네가 병국은 언제 나오냐 저기 하는데 그렇게 물어보는데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수업하는데 언젠가 한번 합격자 발표를 하고 나서 거기 학원에 직원이 막 뛰쳐 올라와서 재합격했다고 그런 바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로 너 합격했는데도 어떻게 재수하러 왔느냐 그랬더니 애가 그런 얘기해요 시험 볼 때 다반지를 밀려 쓰는 바람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걔가 실력이 없으니까 다반지 밀려 써서 붙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하늘이 그 친구는 하늘이 봐주는 거예요 천 원이에요 천 원 그래서 그렇게 어떤 사고관념이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일단 시험 보러 가자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자 개최는 실력이 없어도 밀렸으면 붙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있었던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병군은 절대 없습니다 값군은 소유권이고 소유권 아닌 권리예요 그러면 여기는 소유권이 병이 됐어요 여기 누구예요? 값이죠 부동산은 하나인데 국가가 장부를 두 개 만드는데 맞지 않아요 당연히 맞지 않으니까 뭐 해줘야 돼요 등기법에서는 이렇게 보존등기 맞추면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대장소관총으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줘라 이걸 우리가 등기법에서는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라고 얘기하고 어디에서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라고 얘기하고 왜? 자 이 등기법은 소유권도 있지만 소유권이 아닌 권리도 있죠 근데 어디에서는 이 지적에서는 오로지 소유권만 있으니까 이 대장에는 지상권이 그런 거 안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변경 사실 통지라고 등기 완료 등기 등기 완료 뭐예요? 완료 통지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가벼서 누구로 보존등기 사유래해서 병으로 바뀌었다 자 그러면 자 누가 병이 뭐예요? 자 손자 새끼가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한테 땅 팔아 먹으러 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뭐예요? 이전 얘기했어요 소유권이 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유권이 정으로 바뀌었으면 다행히 또 고쳐줘야 되겠죠? 완료 통지 보내줘갖고 그래서 무슨 사유에서 소유권 이전 사유에서 소유권이 누구로 바뀌었다고 정으로 바뀌었다 해야 되겠죠? 뭐 근데 근데 뭐예요? 근데 이 완료 통지 이 변경 사실 통지 완료 통지서가 보내줘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옛날에 또 한 10년 전에 어떤 우편배달부가 우편으로 통지서가 가야 되는데 그 통지서가 비가 오는 바람에 오드바이를 타고 가다가 오드바이 우편낭이 떨어져갖고 일부가 떨어져갖고 못 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정인데 여기는 뭐라고? 여기는 아직도 병으로 돼 있어요 일치하지 않죠? 그럼 일반적으로 뭐하고 뭐는 일치해야 되는데 당연히 뭐예요? 대장하고 등기면 항상 같아야 되는데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가 국가가 두 개 만들었고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으면 여긴 정이고 여기는 뭐라고? 병으로 돼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고민 중에서 됐어요 어떤 분이 이 토지대장 등본 이건 우리가 또 뭐예요? 이건 사법부니까 옛날에는 등기부등본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등기부등본이라 하지 않고 등기 완료통지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완료통지서를 가져와서 두 개를 보여주면서 국민중개사 사장님 왜 등기부는 소유권이 정인데 대장은 뭐예요? 병이냐? 이렇게 서로 틀이다 어떤 게 맞냐라고 물어봐요 그게 이제 한 강가다무수 이런 일이 생겨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얘기해줘야 돼요 당연히 뭐예요? 지금 사법부 법원에서는 등기부등기부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한다 소유권 사항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이건 이 소관청은 이 소관청이 어디예요? 뭐 예컨대 만약에 구가 없다면 시장이 만약에 구가 있다면 구총장이 소관청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지방 같은 데는 군수 있죠? 군수가 소관청이에요 그러면 이 소관청은 세금 받는 게 우선이니까 소유권자는 누군가 바뀌는 거 신경 안 써요 왜? 대장상이 있는 사람한테면 계속 세금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 등기소에서 뭐예요?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다 이 새로운 사람한테 받으라고 이제 그런 얘기니까 자 그러면 이 뭐가 중요해요? 이거 이 토지표 이상이 일단 중요해요 소관청은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아하 등기부하고 대장의 소유권이 틀리면 등기부가 맞구나 그래서 자 이해됐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소유권을 관리하는 거예요 권리사항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으면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소유권은 자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은 뭐가 중심이구나 등기부가 중심이구나 등기부가 뭐라고? 등기부가 중심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은 등기부 중심이니까 앞자만 따보자니까 뭐라고 이렇게 소등심이라고 기억하자 소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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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외웁니다 소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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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은 등기부가 맞구나 그래 그래서 이제 이 등기부 등본 가지고 가서 소유권이 누구로 정으로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면 된다 서로 내용이 틀리면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니까 이 등기부 가지고 이걸 고쳐야 되죠 틀리면 틀리면 고쳐야 되겠죠 불일치하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때 소유권이 등기부하고 대장이 서로 불일치하다 불일치할 때는 어떤 걸 고쳐야 되느냐 틀린 걸 고쳐야지 이게 잘못된 거니까 이거 고쳐야 되겠죠 만약에 정이 어디에다가 이 땅에다가 뭐라고 땅에다가 뭐예요? 집을 줬어요 집을 짓게 되면 뭐가 이 답이라고 하는 땅이 집을 지니까 뭐가 됐어요? 대란 지목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답이 대로 바뀌었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지의 이동이 생겼다 그래요 지목이 바뀐다니까 지목이 물론지 자 절차상 뭐예요? 자 뭘 고쳐야 돼요? 인허가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 절차상 인허가 고쳐서 이제 뭐예요? 자 이동이 생겼으니까 신청을 합니다 60일 이내 뭐로 바꿔야 돼요? 대로 바뀌죠? 그럼 대장은 대로 바뀌었는데 어디는 자 이 등기부는 답으로 돼 있어요 서로 틀리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고쳤다고 니네도 뭐예요? 고치라고 뭐 해줘야 돼요? 고치라고 이렇게 촉탁을 해요 촉탁 이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촉자가 부탁할 촉 부탁할 탁이에요 그러니까 등기소에서는 소유권 변경 사실 완료 통지소를 보내드듯이 소관청은 토지표 이상이 바뀌면 촉탁을 해요 부탁할 촉 부탁할 탁 부탁한다 이해하시면 돼요 부탁한다 이게 촉탁이에요 촉탁은 부탁이다 부탁할 촉 부탁할 착 자 그러니까 개인들은 국민들은 신청한다고 표현하지만 국가기관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촉탁이라는 표현을 해요 등기를 부탁한다니까 같은 관공소니까 물론 뭐예요? 촉탁 등기할 때 국가기관이 신청도 가능한데 뭐예요? 일 처리를 빨리 하게 해서 부탁할 촉 부탁할 탁 촉탁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 해줘야 돼요? 2번 그래서 다른 내용은 똑같고 면접의배이고 답만 물어보시는 거 이거 대로 고쳐야 되죠? 그런데 촉탁소가 중간에 뭐예요?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안 고쳐졌어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여기는 된대 여기는 아직도 답이야 그럼 이게 맞죠? 등기부 표제부 표시 변경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하 서로 국가기관이 공시법이라고 하는 법을 시험에 공인중개시험에 만들어갖고 두 법을 붙였다 하나는 뭐예요? 등기법하고 하나는 공간정보 구청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내용은 서로 항상 뭐예요? 땅이 하나니까 표시상은 서로 뭐해야 되는데 일치를 꼭 시켜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 했을 때 국가기관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자 이 소유권은 등기부가 맞고 표시는 뭐가 맞다는 게요? 자 표시는 토지대장 대장 공부가 맞다는 게요 공부가 맞으니까 자 이 소유권이 서로 틀리면 등기부 갖고 고치고 표시 틀리면 뭐예요? 대장 갖고 부동산 표시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게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항은 이 토지의 표시 사항은 이 토지 표시 사항은 뭐가 맞는 거라고 대장이 맞는 거다 대장의 중심이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두 번째 글자 떼어갖고 지장이다 그래서 소등심의 지장 찍자 소등심의 지장 찍자 이건 기본적으로 꼭 외우셔야 돼요 소등심의 지장 찍자고 소등심의 지장 찍자 꼭 좀 외워두시고 외워두시고 부조렴히 외우자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거기 이마트 마트나 있죠? 마트나 홈풀 같은 데 큰 대학마트 가서 물건 살 때 등심 비싸요 알기로 100g당 A++인가 8600 어떨 때 만 원도 넣고 막 그러니까 그거 사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나갈 때 그 쇼인도 있죠? 유리 쇼인도에다 이렇게 지장을 찍습니다 소등심의 지장 찍자고 이렇게 자꾸만 외우자니까요 소등심의 지장 찍자 이게 가장 치번이에요 그래서 공시법이란 타이틀을 갖고 법을 두 가지 배우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그래서 항상 일치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두 개가 일치해야 되는데 서로 내용이 틀리면 소등심의 지장 찍자 시험이 어떻게 연관되는 거니까 소등심의 지장 찍으니까 소유권이 틀리면 등기부 가지고 대장 고치고 토지 표시가 틀리면 대장 가지고 등기부 고치고 그렇게 연상을 해주자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법을 같이 배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교과서 보시면 교과서 보시면 어디에 여러분 책 쭉 시험 안내가 있고 목차가 있죠? 목차 있고 여러분 10페이지 보시면 총칙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총칙에 출제 포인트 해가지고 써놨는데 일단 여기 뭐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용어 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이제 보시는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에만 참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의 의의와 구성요수 그래서 거기 1번 지적이란 국가기관이 국가의 모든 용서를 필치 필치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제 자 바다를 매립하면 땅이에요 이 땅에다가 뭘 부여했어요 땅의 번호를 부여하고 있죠 땅번호 지목을 부여하고 공부에 등록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필지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국가가 이제 뭐예요 관리하는 단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 자세한 것은 학교는 시간에도 배우니까 그렇게 보시고 다만 우리가 공간정보출이 관리하는 법률에서 필지는 자 그 규모가 작든 크든 뭐예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국가가 땅의 번호를 부여하고 지목 면정을 위해서 공부에 등록하면 국가의 뭐예요 단위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토지를 쓸 때 1토지 2토지 하지 않아요 뭐라고 1필지 2필지 그래서 공부에 등록해서 세금을 내는 건 필지 지적에 관한 개념에서 보면 아직도 뭐예요 등록 안 하고 몰래 농사 짓는 토지 있죠 공부가 없는 토지 그건 그냥 땅 토지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구성요소 그래서 토지가 생기면 등록하라니까 어디에 등록한다고 공부에 그 다음에 지적의 분류가 나오죠 뭐 이것도 중요하진 않고 발전 과정의 분류가 나와요 발전 과정의 분류가 나오는데 자 세지적 법지적이 나오죠 세지적은 옛날 조던시대 때는 자 임금 땅이니까 세금만 거뒀어요 근데 법지적은 뭐예요 일단 근대에 와서는 땅의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생기고 자 이 소유권자한테 세금 거둬야 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세금 거두려면 어떤 바운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분류할 때 이 분류를 뭐예요 분류를 몇 가지로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요 그래서 자 발전의 과정에 따라 분류하게 되면 자 이렇게 발전 과정에 따라 분류하게 되면 세 가지 세지적 법지적 뭐라고 다목적지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법지적은 소유자가 이제 구별됐으니까 소유권자한테 세금을 거둘려면 이 소유권자의 바운데리 있죠 이 범위를 범위를 정해줘야 되니까 이건 뭐예요 법에서 측량해서 정해지니까 법지적이에요 다목적은 만을 따짜예요 목적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다목적을 쓰는 국가가 별로 없는데 자 이런 나라는 어디에 토지 아래 가스나 전기 수도 있죠 이런 거 뭐예요 케이블로 정리돼갖고 목적이 뭐예요 여러 가지를 관리하는데 이런 나라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법지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12쪽을 보시면 12쪽에 자 거기 그 측량 광복에 따른 분류 나오죠 도해지적과 수치력이에요 도해지적은 그림 그려요 모든 대한민국 국토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자 이렇게 전국 토지가 있으면 자 어디 아래 총치력이 미치는 이 휴전선 아래 이 땅에 대해서 자 말 그대로 뭐예요 지족도 임하여 도면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는데 자 어디 대주지역은 자 뭐예요 세금 많이 얻어야 되죠 음 수치지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 지구가 있고 자 이렇게 경선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위선이 지나갑니다 위선이 지나가는데 자 우리 이제 그 세계 세계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 있다 치게 되면 자 이 대한민국 땅통울리도 우리나라 땅통 있죠 땅통울리도 뭐가 지나다 당기는 거예요 이거 38도선 위선 있죠 위선과 뭐가 지나가요 이 경선이 지나가죠 경선이 예 경선이 지나가니까 이 위선과 경선이 만약에 뭐예요 이 좌표가 형성돼요 왜 이쪽이 Y축 이쪽이 X축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시지과가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공시지과가 어디 명동 땅은 뭐예요 2억이에요 2억 명동 땅 1제곱미터가 2억이니까 1제곱미터가 0.1만 하더라도 뭐예요 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뭐예요 어디 경상북도 어디 봉하나 이런 데는 개우 뭐예요 자 1제곱미터가 200원뿐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땅값이 차이가 있다니 그러니까 이런 땅들은 뭐예요 세금 건드려면 그냥 그냥 뭐예요 평판측량에서 11m 이게 11m면 곱하게 되면 120일 뿐이 안 돼요 근데 자폐령하게 되면 1cm까지 그러니까 거리 잡혀 y하고 x축이란 yx축이란 자 이 원리는 뭐냐면 위에 건데 만약에 우리가 수학함수에서 모른중이 같은 걸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원점에서 자 모른중이 보게 되면 자 이 점은 어느 방향으로 x방향으로 1칸 2칸 3칸 4칸이죠 y방향으로 4칸이죠 이 점은 4칸하고 3칸이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자 어느 방향으로 y 요 요 요 요 길이는 요 길이는 뭐예요 x쪽으로는 이것도 뭐예요 3에서 4니까 1이고 y축에도 뭐라고 1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자 좌표를 이용하게 되면 이 원점 자 원점 있죠 원점 우리는 보통 뭐예요 이 37도하고 동부원점 127도가 만나는 점을 기본 원점으로 해요 그래서 이 원점하고 이제 해갖고 이 거리 좌표를 계산해서 이걸 1cm까지 11m 11cm 11m 11cm까지 거리 산출하면 121만 나오는 게 아니라 123.431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 120일보다는 2.4가 나오죠 0.1만 하더라도 땅값이 뭐예요 땅값이 한 2천대니까 국가가 세금을 걸 수 있다 그래서 이 측량 광고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자 땅값이 싼 시골 땅은 도해지적이고 땅값이 비싼 뭐예요 비싼 자 도시지역은 뭐예요 수치지역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등록 차원에 따른 분류 나오죠 등록 차원에 따른 분류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2차 지적이에요 아 2차 지적과 3차 지적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입체지적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항상 어디에 자 수평면상의 값을 등록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뭐 예컨대 이 경사진 면적의 값은 자 입체 면적이 아니에요 항상 뭐예요 이 수평면적이에요 수평면적 옛날 기사시험에 이런 것도 나왔어요 자 예컨대 우리가 뭐예요 이 하촌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이거 이 다리가 있죠 다리 다리가 있어요 다리 이 강물에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 다리 이 다리가 뭐 제3환경교 있죠 제3환경교 옛날에 그것도 어떤 가수의 뭐예요 강물이 흘러갑니다 제3환경교 그러면 이 제3환경교의 지목이 뭐냐고 그러면 다리가 아니에요 항상 뭐예요 하천 위에 있습니까 다리는 공중에 있는 거죠 입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지목은 뭐예요 하천이에요 2차 지역 항상 그래서 경사진 임야의 경사진 임야의 면적감은 수평면적이에요 수평면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2차 지역이란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뭐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신청 여부 나오죠 신청 여부 나오는데 당연히 우리나라는 뭐예요 땅도 작고 세금 많이 걷으려면 적극적이에요 적극적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소극적이 아니다 소극적이 항상 뭐라고 적극적 지적이에요 신청이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강제적으로 등록해서 뭘 걷어야 돼요 세금 걷어야 돼요 한마디로 뭐냐면 논에다 집 짓고 몰래 뭐예요 답으로 계속 세금을 내려고 안아가 있으면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이다 그래서 보충해서 우리나라의 지적제도 이렇게 나오죠 지적제도에 자 발전 과정은 법지적 측량 방법은 도예 수치지역 땅값이 싼 시골은 도예 비싼 도시지역은 수치 2차 지역이라고 그랬죠 적극적 지적이다 이거 여러분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까는 거니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베이스만 깐다고 생각하고 이해만 하면 됩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